이번 시간에는 삼성의 KIS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여기 제가 3개의 디렉토리를 준비해놨어요. 음악 디렉토리 안에는 조용필의 꿈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음악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 디렉토리와 사진 디렉토리에는 현재 파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동영상 사진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걸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게는 보통 안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사진을 보통 컴퓨터로 옮기기 때문에 제가 시현해볼 것은 음악 디렉토리에 있는 음악 폴더에 있는 이 음악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각각의 폴더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PC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PC에서는 동영상 사진을 보고 스마트폰에서는 움직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키스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여러분 이 마이크로 USB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을 잘 연결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고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연결 중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여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꺼지면 연결이 다 끝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명이 나왔죠. 예 그럼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이거는 취소해서 무시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동기화라고 적혀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많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전체 항목 선택을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박스도 있죠. 이 사각형 박스들이 전부 다 체크 표시로 바뀌어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개인정보 보기를 개인정보 쪽으로 한번 보세요. 연락처를 다음과 동기화라고 적혀있는데 만약에 아웃룩이 여러분이 있으면 그리고 아웃룩을 실제로 사용하신다면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웃룩이 뭔지 모르겠다.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윈도우 연락처를 선택하시고요. 윈도우 연락처가 만약에 없으면 이 앞에 있는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우리 일정을 아웃룩으로 동기화 이 부분도 아웃룩을 사용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제해주시면 돼요. 뭔지 모르셔도 해제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멀티미디어 쪽으로 가보면 음악 동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직접 지정한 음악 폴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 지정이라고 적혀있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음악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는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평소에 사용하는 음악 디렉토리 쉽게 얘기해서 음악을 평소에 담아두는 폴더가 있다면 그 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거를 선택하고요. 폴더 선택을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음악하고 괄호 안에 1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얘기는 방금 제가 선택한 그 폴더 안에 음악이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지금 조용피의 꿈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진 동기화도 마찬가지로 직접 지정한 사진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진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체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금 사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일단 해제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기화하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음악 동기화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이 컴퓨터에 지금 들어있는 음악 그 중에 조용필의 꿈이라는 곡이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돼서 스마트폰에서 그 음악을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모델명 적혀있는데 밑에 보시면 음악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보시면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리스트도 없죠. 그 얘기는 이 전화기에 지금 음악이 한 곡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동기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음악이 한 곡이 추가가 돼야겠죠. 조용필의 꿈이요. 자 다시 동기화로 들어와서 동기화 버튼을 지금 눌러볼게요. 자 그럼 밑에 이렇게 뭐가 움직입니다. 동기화 중이라고 나오고요.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동기화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동기화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음악 탭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조용필의 꿈이라는 곡이 무사히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더블클릭하시면 음악이 재생돼요. 좀 들어볼까요? 정말 명곡이죠. 저도 좋아하는 곡이고 저희 아버지도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 그럼 정말 음악이 잘 배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가져와 봤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뮤직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이렇게 터치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조용필의 꿈이라는 곡이 잘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이렇게 터치해보면 음악이 잘 나오죠. 우리 효도 코딩 중에 음악 수업이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음악을 스마트폰에 담아서 듣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PC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전화기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사진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 안에 현재 들어있는 사진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제가 테스트로 촬영한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을 클릭하셔도 이 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동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을 제 컴퓨터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리고 PC에 저장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 폴더 선택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자 아까 제가 바탕화면에다 만들어 놨던 이 사진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기억나시죠? 예 이겁니다. 자 이 디렉토리를 제가 더블클릭해서 폴더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 탭 PC 보관함에 있는 사진 탭을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예 제가 스마트폰에서 PC로 컴퓨터로 전달한 사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사진들이 이 시간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12월 29일날 사진이고 여기 있는 이것들은 12월 27일날 찍은 사진이다. 그리고 요거는 2008년 3월 14일날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더블클릭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큰 화면으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버튼들을 누르시면 이전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X를 누르면 그 전화면으로 갑니다. 이것도 더블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주시면 다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다운받고 싶은 동영상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에요. 버스 동영상 두 개에요. 저걸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 PC의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예 또 마찬가지로 폴더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동영상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예 기다리면 보시는 것처럼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영상 탭으로 다시 이동해보면 예 방금 제가 전송받은 동영상들이 제 컴퓨터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여기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누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할 수도 있고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예 전화기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기화라고 하고 동기화를 적절하게 잘 하셔야지만 어 사진 동영상 이런건 큰 화면으로 보고 그리고 음악 같은건 움직이면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